대승불교는 해탈 못하고 계속 윤회되는 거 아닌가요? 대승불교의 해탈이라는 건요 그냥 이 자리가 열반이고 이 자리가 정토인지 깨닫는 게 해탈입니다 그러니까 해탈은 바로 하는 거예요 견성에서 해탈은 바로 하고요 정토 접속도 바로 되고 윤회라는 건 이제 참나의 작용인 세계예요 윤회라는 윤회에 대해서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소승대승 그래서 이 두 개는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도박도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벌써 말이 섞여 있잖아요 해탈이니 윤회이니 하는 건 소승불교적 관점이거든요 대승불교에서 말한 해탈과 윤회를 이해 못하신단 말이죠 대승은 뭐라고 하죠? 오온이 공이다 오온이 윤회예요 생사윤회하는 게 뭐죠? 오온이요 오온이 본래 공하다 오온이 그대로 열반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반야신경이죠 반야신경만 이해하셔도 윤회가 바로 해탈이군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지금 우리나라가 대승불교의 기본적인 법공도 잘 못 가르쳐요 아공이나 가르치는 수준에 지금 선불교 팔고 대승 팔아가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실상에서는 법공도 잘 이해 못 시키고요 더 나아가 구공 그러니까 일체가 본래 공하고 참나 작용인데 거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육바람일을 구현해야 된다 이게 구공이에요 여기까지는 지금 감도 못 잡습니다 그런데 구공의 진리가 우리 양심에 본래 새겨져 있고 우리 참나에 새겨져 있으니까 오히려 종교인도 아닌 그냥 유치원생도 알아요 육바람일이 정확히는 몰라도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않는 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 선악은 있다는 거 이거 기본적인 거 알아요 유치원생도 알아요 그런데 돌을 깊이 닦은 사람들이 더 몰라요 이게 왜 잘못됐는지를 아셔야 돼요 아공, 복공 어딘가에서 헤매버리면요 구공까지 못 가버리면 일반인보다도 상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느 한 과목은 잘하죠 선정이나 어느 특수 과목은 잘해요 지혜 중에서도 아공, 복공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팠는데 구공을 모르니까 인간이면 가장 기본으로 알아야 할 최고의 진리인 구공을 모르니까 일반인이 더 잘한다고요 상식을 가지고 구공을 돋다 깠다는 사람, 머리 좋다는 사람, 학벌 높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비상식적입니다 공부하다가 엄한 세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 감춰보셔야 돼요 무여열반은 소승불교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무주열반이 대승에서 하는 거고 무주열반은 윤회기를 도는데 이미 열반이라는 소리예요 머무름 없는 열반 아니면 열반에 머물지 않겠다는 겁니다 열반에 머물러 있는 본래 열반인데 고정돼 있는 열반을 거부하는 거예요 무주열반은 무주, 집착하지 않는 열반이라는 거예요 윤회하냐 마냐 해도 초월한 결국은 윤회하면서도 열반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무주열반의 핵심입니다 모든 게 사라진 무여열반은 소승불교의 목표고요 대승불교에서도 무여열반 주장하는데 그건 완전히 신의 경지급에 들어가는 소승불교랑 달라요 오히려 완벽하게 초월해서 온 우주에 자신을 화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경지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소승불교에서 말한 무여열반과 대승의 무여열반은 다릅니다 대승의 무여열반은 중생구제를 더 잘할 수 있다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결국 그게 무주열반이에요 무여열반과 무주열반이 하나예요 대승에서는 소승수행은 별로 가치 없다고 보시나요? 저희 지금 안에 들어있잖아요 소승수행이 별게 아니고 인도의 소승수행들은요 아공이나 법공까지만 강조합니다 구공이 약하고 저는 그들의 아공, 법공 수행에 자명한 걸 다 수용했어요 그리고 구공까지 가자는 거죠 이 3단계 수행이 완성돼야 온전한 대승이 나온다는 거죠 아공이나 법공에만 빠져가지고 구공을 놓치면 소승수행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양심의 구연보다는 나의 견성, 나의 해탈에 관심 가져요 나의 열반, 아공수행에서 나의 열반에만 포인트를 주는 게 초점을 주는 게 아라한 불교, 소승불교 그리고 나의 견성에만 법공을 깨달아서 견성만 하자는 게 뭐죠? 지금 한국의 선불교 다 소승이에요 변종 소승이에요 지금 조계종에서 닦는 선불교는요 변종 소승입니다 대승은요 대승에 꽂히다고 주장하지만 선불교가 주장은 대승적이에요 하는 수행이나 지향하는 바는 뭐예요? 소승적이란 자기 견성밖에 관심 없습니다 육바람일의 구현이라는 게요 이게 우주적인 가치를 지진 우주 불변의 최고의 진리입니다 이름이야 달라질 수 있지만 이 6가지 가치를 여러분이 소중히 하셔야 돼요 소승불교, 대승불교, 철학을 비교할 필요가 왜 없죠? 이거 구분 못 하시면 제대로 공부 못 하신 거예요 BILL YOU PLAYED 가 syst は 육재 가책 가책 가사 가 스튼 가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